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지은희 이시한 발행 북플레저 발행일 2024년 1월 24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집중력이 아니라 사고력 우리가 다시 생각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당신은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각종 SNS나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은가요 과도한 도파민에 중독될 때 당신의 사고는 정지됩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가 맨사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만난 일명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에는 최고의 생각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질문법 챗GPT 외에 AI에게 최고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질문법 등 질문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핵심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AI 기술로 수많은 것이 방안에서 해결되는 시대 제대로 된 질문은 당신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1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좋은 인상을 각인시키는 질문법 질문 안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을 넣으면 그러한 존중이 다시 나에게 캐시백이 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이룬 성취에 관심을 보여주는 질문 누군가 자신에 대해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관심의 영역이 자신이 성취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4. 사위, 직위, 자사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반대로 보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상대방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 뿌듯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호감 가는 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번에 끝내신 그 프로젝트 제가 케이스 스터디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았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였나요? 5년 전에 발표하신 글을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그때 추구하시던 마케팅 방법론은 여전히 유유하신 거죠 누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의 의견을 물어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흔쾌히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다는 것은 자신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전문가로서의 경력이든 인사이트 있는 사람이든 어떤 면에서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로 들 수 있죠 전문가로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오시면서 지금같이 심각한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귀하의 경험에서 이런 유형의 고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3. 칭찬이나 인정으로 시작하는 질문 지금까지가 간접적인 칭찬이나 인정이라면 아예 직접적인 칭찬을 질문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전문가 방송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터뷰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에서 바쁘게 하다 보면 준비 없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다가 말문이 조금 막히는 질문을 받으면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쓰는 자신만의 마법의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은 기계적으로 하는 그 잠깐 사이에 자신이 할 말을 찾는 거죠 라디오 같은 생방송 위주의 매체는 1, 2초라도 말이 끊기면 무척 답답한 느낌이라서 말이 끊기지 않게 이런 말을 하면서 대답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효용은 단순히 시간 벌기에 그치지 않아요 갑자기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받은 인터뷰어는 이 질문이 그렇게 좋았나?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보통은 자신이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인터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점을 알아봐 준 인터뷰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 샘솟게 되고 아주 우호적인 입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고래를 춤추게 해서 뭐에 쓰겠어요 말이 통하는 상대방을 춤추게 해야죠 상대방을 춤추게 만드는 마법은 바로 칭찬과 인정입니다 적절한 칭찬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 좋은 인상을 200% 끌어올립니다 꼭 큰 칭찬이 아니어도 되고 아주 사소한 칭찬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들어오는 칭찬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을 할 때 처음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포함하는 식으로 질문을 구성해 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여서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그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룬 성취에 관심을 보여주거나 적절한 칭찬을 포함하는 질문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호기심을 표현하는 질문 등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법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에 실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특징 두 가지 질문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는 앞서 말한 의도를 드러내는 질문의 방법들도 있지만 더 은은하고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좋은 관점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저 사람은 어떻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질문에 실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특징은 긍정성과 겸손함이에요 긍정성은 질문을 기본적으로 긍정의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반 정도 남은 컵의 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질문 역시 그렇습니다 반밖에 안 남은 이유가 뭐죠? 라고 묻는 것과 반이나 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죠? 라고 묻는 차이죠 질문 자체에 얼마든지 부정적인 뉘앙스나 긍정적인 뉘앙스를 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이 잦은 직군인데 한 회사를 5년이나 다니는 이유가 뭐죠? 라는 질문보다는 이직이 잦은 직군인데도 한 회사를 5년이나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이 질문자의 긍정성을 나타냅니다 유독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의 시각에서 말을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긍정 마인드에 적대적인 사람은 없으니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적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긍정의 관점에 기술적으로는 칭찬기법까지 같이 얹으면 더욱 효과적이죠 앞에서 예로 든 물컵에서 반이나 남을 수 있게 하신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색으로 상대방의 액션 덕분에 반이나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식의 뉘앙스를 얻는 것이죠 질문에 실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특징 중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겸손함과 자신 없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엮이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자신의 겸손을 말하며 시작하면 공격적인 내용의 질문이라도 날선 분위기를 한결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데요 라든가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우둔한 질문을 드리자면 같은 서두는 질문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이런 겸손은 한 가지 복합적 효과를 만드는데요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작용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질문법이 기술적으로만 적용되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칭찬했는데 그것이 없는 말이거나 실패한 일에 대해서라면 이건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빈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과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관심이 대화의 키워드가 됩니다 칭찬으로 시작하라는 말을 없는 말을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만큼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할 것을 찾으시라는 말로 이해하라는 거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은 점이 보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밖에 없다고 주변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의 눈으로 주위를 보니 다 좋아 보이는 것이고 상호작용의 법칙에 따라 그 사람에게 좋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칭찬을 하려고 마음먹고 칭찬할 점을 찾는 상대에게는 상대방도 칭찬의 눈으로 응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진정성 있게 칭찬의 질문을 적용하면 상대방 역시 긍정의 눈으로 우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물음표형 뇌로 세팅하는 법 발전의 가속화 시대에 유지는 곧 쇠퇴와 같은 말 우리의 뇌는 가만히 놓아두면 잠자게 됩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호기심 탐색을 끝내면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을 주머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에, 조건에, 상식에 의문을 갖고 계속 질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 정해진 프로세스, 해야 할 일 같은 것에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의 핵심을 드러내는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 가는 것이 생존의 길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이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발전의 가속화 시대에 유지는 곧 쇠퇴와 같은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어제와 오늘이 변함없어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올해와 내년은 확실히 다르니까요 미세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미세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1년여만 놓고 봐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신이 서서히 끓는 물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임을 빠르게 눈치채신 분은 폴짝 뛰어올라 그 위기를 벗어나지만 후끈해지는 목욕물에 몸이 노곤해져 주저앉는 개구리는 그것이 곧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 우리의 뇌를 질문하는 뇌로 세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세포와 뇌 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의 구조와 구성이 후천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뇌는 선천적이라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유전자조차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이 후대에 전해진다는 후성 유전학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습관과 변화가 유전자에 실려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한계나 구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세 역시 마찬가지죠 본능적으로는 질문보다는 수능을 하는 편인 인간은 노력과 의지로 질문하는 뇌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네 가지 질문이 유용합니다 뭐야? 진짜? 좀 더? 왜? 이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뭐야? 먼저 호기심의 텐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텐션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외향형의 사람이 유리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의 대상을 집중해서 파고들어 질문을 이어간다는 면에서는 집중을 잘하는 내양형 사람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일이 호기심의 텐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일에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일부러요 내양형인 사람이 영업직무를 맡으면 외향적인 성격으로 보이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잖아요 호기심의 텐션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거죠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이국적인 음식의 맛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전혀 모르던 루트의 여행 새로운 사람들 새로 나온 음료 등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보자는 체험일 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맛일까? 어떨까? 라는 두근두근하는 호기심의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드라마 이야기의 뒤편을 궁금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노래 가사를 내가 쓴다면 어떻게 쓰겠다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저걸 써서 내 일에 적용해보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자는 거죠 이런 욕망은 실제 행동해보는 상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앞서 코파일럿의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그런가 보다 신기하네 하고 생각하시는 선에서 그치는 분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내 일에 이렇게 쓸 수 있겠군 하고 생각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자신과 관련된 것에 디테일하게 적용해보시는 분은 그 적용 과정에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에 대한 지향 그것의 디테일한 적용 그 과정에서의 호기심 다양한 변주와 반복이라는 구체적 액션을 통해 우리는 호기심 많은 사람의 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의 텐션을 의식적으로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질문하는 뇌로 우리의 뇌를 세팅하는 방법이 됩니다 2. 진짜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비판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긍정의 힘이 중요한데 그게 뭔 소리인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비판적 사고는 부정적 사고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나 사실을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가 라는 자세로 다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각이나 상황뿐 아니라 원래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도 과연 그런가 하는 자세로 생각해보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하는 행동들이 단체에는 꼭 있습니다 일종의 전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선배 때부터 늘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했으니 너도 무조건 그대로 따라 라는 강압적인 분위기로 그 단체에 전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계속한다 라는 말은 하지 말자는 거죠 어제는 그게 맞았지만 오늘도 맞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릴 수 있거든요 3. 좀 더 예전에 드라마 스크릿가든에서 주인공 현빈이 재벌집 아들 역할을 꽤 매력적으로 소화해서 크게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 나온 몇몇 대사는 당대에 크게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 아직도 기억하는 대사 중 하나가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입니다 결제 서류를 가져온 임원에게 네 이게 최선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자 현빈은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인을 합니다 임원이 당황해서 묻죠 아니 내용은 안 보십니까? 이게 최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됐죠 우리가 여기서 따와야 할 것은 이게 최선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개선의 여지는 더 없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가지는 거죠 어떤 방법, 방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나은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일을 시키면 편하게 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지탄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람이 각광받는 분위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나 더 편한 방법은 없나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기적으로 자신에게만 좋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지만 모두에게 더 나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사람이 결국 기술을 발전시키고 매뉴얼을 개선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4. 왜? 사실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인간은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고 모르면 억지로라도 그 이유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계의 신화를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최고 신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화에서 번개나 천둥을 다루는 신은 최고 신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우 높은 위치의 신이에요 그 이유는 신화가 대부분 자연현상을 의인화하거나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거든요 왜 수선화의 색깔이 저 색깔이며 태양은 왜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지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화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고대인들이 자연과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신화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과학을 사용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주변을 설명하고자 하는 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자연현상 가장 설명하기 힘든 자연현상이 번개예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칠지 모르는 게 번개잖아요 워낙에 큰 임팩트를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번개가 한 번 치고 나면 나무가 불탄다든가 집이 불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필요의 침이 없던 시기니까 지금보다 더 인간에게는 위협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고 신이 번개가 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나 북유럽 신화의 토르가 번개의 신입니다 이렇듯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중 하나예요 주변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현상과 상황을 이해해야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설명의 범위에서 우리 주변을 파악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사실은 생존을 위해 DNA에 새겨진 욕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과연 맞는지는 모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 이해하다 보니 신화 같은 설명 방식이 나온 겁니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왜에 천착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런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명분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왜 라는 자세로 계속 숨겨진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가 또 질문하는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이유, 원인을 알아야 현상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AI에게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 전제할 3단계 3R 최GPT는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유료 모델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데다가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델도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심지어 음성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료 모델에서 쓸 수 있으니 지금은 공유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표적인 AI로 최GPT를 언급해서 그렇지 구글의 바드나 네이버의 Q 같은 경우도 무료로 쓸 수 있는 텍스트 생성형 AI예요 그러니 최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현재로서는 돈이 있고 없고 기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 문제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요령이 있고 없고가 좌우하게 됩니다 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면 효과적으로 한 번에 정말 자신 있게 유용한 정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열 번 정도 질문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기술이죠 먼저 AI에게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 세워야 할 전제의 3단계가 있습니다 3R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식 Realization 구체화 Reification 표현 Represent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의 방향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이 지식인가 지혜인가 새로운 추리인가 아니면 인사이트인가 같은 방향성을 먼저 알아야죠 추리가 패턴화되면 인사이트라고 했잖아요 일단 자신이 다다르고자 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인식합니다 보통 챗GPT에게는 지식보다는 인사이트를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긴 하죠 지식은 불편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검색으로도 접근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구체화인데요 궁금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한 질문에는 두루뭉술한 답을 주는 것이 챗GPT인 만큼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양강체제 하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취해야 할 심리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거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거나 하는 색으로 궁금한 것을 구체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인데요 자신이 가진 궁금증을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AI가 헷갈리지 않게 만연체보다는 간결체가 더 좋고요 명확하게 자신의 질문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를 짚어줘야 구체적인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체제 하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취해야 할 심리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으로 표현할 때는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양강체제 하에 재편되다 보니 어느 한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한국은 어떤 전략을 써야 양자 사이의 밸런스를 맞춰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어떤 면 때문에 이 질문을 했는지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도 알고자 하는 포인트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라는 무장투쟁이 있었고 어떤 나라는 비교적 평화롭게 독립할 수 있었어 도대체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그 예까지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에 나온 답변은 앞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최GPT 같은 생성형 AI들의 성능이 더 발전한다면 우리는 여러 언어를 대강하는 것보다 하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게 될 테니 하나의 언어를 깊이 알게 되면 다른 언어도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라톤 기록은 제일 잘 달린 최고 기록이 자신의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달린 기록의 평균이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여러 언어 실력의 평균이 아니라 한 언어 실력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의 기준점이 됩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더 어려운 용어와 논리적 구조 그리고 세련된 표현까지 아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말로 통 번역이 완벽하게 된다면 한 나라의 말의 깊이를 다른 나라 말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성형 AI의 시대에는 우리의 자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한국말 하나를 깊이 가르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길입니다 말을 안다고 다 그 말을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하기, 반론하고 토론하는 방법, 추리하기 같은 방법론도 알아야 하고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어려운 책들을 보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접하고 아울러 여러 표현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독서 토론 같은 교육들이 자연어로 작동하는 생성형 AI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교육일 수 있어요 암기식 수능 교육을 시켜놓고 그 아이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복권을 사지 않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잘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방법들 앞서 전제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니즈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셈이라는 것입니다 AI는 사람의 니즈를 알아듣고 그에 맞는 답을 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니즈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의 니즈를 정확하게 형상화하고 인지하는 것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1. 명확한 니즈, 구체적 미션 전제에서 이미 말했듯이 최 GPT의 질문력은 구체적인 미션을 가질 때 저절로 향상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션화해서 목표 의식을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하면 비교적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은유나 에둘러 하는 표현은 가능한 한 쓰지 말고 핵심적이지 않은 말은 빼는 게 좋습니다 최 GPT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2. 질문의 범위 정하기 너무 광범위한 질문보다는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은 같은 질문은 너무 범위가 넓고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질문이다 보니 대답 역시 어디서든 볼법한 평범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을 넣어봤는데 앞서보다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 좁히고 구체적으로 방법과 내용까지 지정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면서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해줄 수 있어? 그러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국의 입장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답을 해주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 입장만 나온 것을 보여드릴게요 3. 특정 정보로 요청하기 정보를 요청할 때는 특정 정보를 명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팁 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와 같이 프로그래밍 팁, 최신 연구 결과라는 식으로 특정한 정보를 명시하시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의 견해 같은 것도 요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이나 간디의 견해로 답해달라고 하면 그분들 관점에서의 견해를 얻을 수 있죠 4. 오픈 엔디드 질문 사용 오픈 엔디드 질문은 단순한 예나 아니오 대답으로는 충분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유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 상대방이 더 풍부한 정보와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거든요 채쥐피티 같은 AI 대화 시스템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오픈 엔디드 질문은 더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응답자가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하게 만드는데요 재미있게도 채쥐피티 역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하고 많은데 오픈 엔디드로 물어보면 그에 맞춰 대답의 길이나 깊이도 달라지죠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대화를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러저러한 말들에서 또 다른 대화로 이어질 여지도 많아서 대화를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에 없어질 직업 5개 뽑아줘 라는 질문보다 인공지능이 미래의 직업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나요? 같은 질문이 더 다양한 이야기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5. 배경 정보 제공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질문이나 토론의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나 세부 사항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경 정보는 대화 상대방이나 AI가 질문의 취지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최근 IPCC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기후변화가 앞으로 10년 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같은 배경 정보가 드러나는 질문이 더 유용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좋다는 것이죠 6. 질문의 목적 명시 질문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화 상대방이나 AI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AI는 제공된 목적에 따라 더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질문의 목적을 설명하면 좀 구구절절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람한테 말하는 듯해야 제일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육 기술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고 있어 그래서 최근 기술 발전이 교육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너의 견해를 듣고 싶어 라고 요청하면 그에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7. 대화 형식 이용하기 최GPT는 챗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한 번의 질문으로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포털 검색이라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지만 최GPT는 챗봇 형식이기 때문에 이어서 대화를 하면서 원하는 인사이트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최GPT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추가 질문을 하거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요청해서 보충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의 본문 1부였습니다 IMF 이전의 우리나라는 정답의 시대였습니다 매뉴얼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식의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질문만 잘 한다면 서술형 답과 인사이트가 자연스레 도출되는 질문만 중요한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최GPT가 보급화된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최GPT를 활용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 답변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그 힘을 통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 그 시대를 준비하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